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오늘도 올해 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일 시장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도우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진짜 실력자가 아니면 대응을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쏠리면서 솔직히 너무 심해서 저도 전망을 잘못했나 싶은 정도로 잘못한 것도 맞고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니까. 결국 오르긴 오르겠죠. 그런데 지금 흐름이 너무 약세를 보이고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솔직히 너무 심해요. 제 생각에 공매도의 영향이 너무 큰 것 같고 시장의 어떤 호재성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호재가 없으니까 자꾸 하방성으로 흘러내리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시장성에 대해서도 결국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저는 오른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오른다라는 것도 좀 웃기긴 합니다만 결국 이 시간적인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 계속 내려가서 조금 힘들다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너무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또 회복했을 때 보상 심리가 분명히 들어올 거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순환될 겁니다. 순환에 대한 거는 시장이 늘 같이 가는 흐름이고 지금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데 결국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이슈, NFT 쪽 관련된 이슈가 너무 강하게 붙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어제 또 테슬라가 또 급락이 나오고 나면서 2차전지 쪽에서 죽는 흐름보다는 계속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어떤 흐름성을 어느 쪽에 돈이 쏠려 있는 게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는 흐름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좀 소외되고 계속 시장 지수가 쳐지면 더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변동성은 그만큼 반전이 올 때 기업의 어떤 이슈나 시장 이슈가 돌아오면 조금 회복성을 빠르게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있는 헝다 리스크나 다양한 리스크들이 아직까지 잔상들이 조금 많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상당히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건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인데 가장 큰 맥락은 호재가 없는 시장에 공매도의 공격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어서 파는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위쪽에서 가격적 시세적인 부분이 약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지금은 좀 기다리자라고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도 뭐 오르는 전망 자체가 지금 당장에 올랐으면 좋겠지만 오르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행보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개별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했던 부분 그 형태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 형태가 유지되고 시장이 반전이 나오는 흐름 다시 보면서 얘기 드릴 테니까요. 지금 시장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 행보성 장세 그리고 약세 저점이 무너지면 하단 쪽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뭐 28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지만 조금 더 오히려 더 깊게 그 흐름 자체가 내려왔을 때 조금 더 깊게 내려갔다가 오히려 반등을 좀 주고 흐름을 만드는 게 순환구조가 좀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는 흐름 보지 않고 저도 더 자세히 분석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은 좀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더 관망하자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뭐 전문가님들 의견은 대체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인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될지 지금부터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아직까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유튜브 상담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코리아센터 7740원에 20%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코리아센터는 지금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볼까요? 매수가가 7740원이면 최근에 사신 것 같네요. 최근에 사셨는데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최근에 이슈가 요소수 관련된 물류 쪽 관련 이슈를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슈가 나왔을 때 반응이 없다. 다음 날 단발성 시세가 좀 나오고 말았거든요. 요소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책 얘기하고 있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걸 떠나서 코리아센터가 가지고 있는 유럽이나 글로벌 시장의 어떤 유통, 물류 망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실적적으로나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 주가가 그렇게 비싼 영역에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내용적으로나 호재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과거의 어떤 시세적인 힘도 작년 8월달, 9월, 8월달하고 이때 있었던 시세적인 힘이 있었던 구간에 박스권을 맴돌고 있으니까요. 역시 상당 가격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목표가를 한 8,500원 정도 잡고 위에 올라오면 단기성 이익을 좀 챙기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댓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상한가라는 우리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3천당 제약 6만 1,500원의 30%, 매수가까지 올까요? 꼭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도 요즘 흐름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바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일단 주도주 세트리온 같은 경우도 어제 뉴스가 있어서 좀 올라오긴 합니다만 워낙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니까 모르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제약 쪽의 전반적인 어떤 끌어줄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 발휘가 안 되고 있는데 제약 쪽의 어떤 텀은 조금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의 어떤 강한 공매도성 흐름도 공매도 대상이 아니더라도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시장의 영향을 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주도적인 산업 쪽에서 주도주가 흔들리면 섹터의 가장 강한 종목이죠. 이슈가 되고 가장 큰 기업이 흔들리면 그 밑으로도 같이 약세를 보이고 개별적인 이슈가 있으면 가겠지만 전체의 흐름이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등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역시 3천당 대학도 최근에 어떤 실적에 저조한 흐름은 있지만 작년하고 올해에 대한 저조한 흐름은 있지만 역시 회복력도 있는 시세 주가라는 게 또 내리면 또 반등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나 그 반등의 폭이 신고가를 만드는 폭은 아니더라도 반전의 반등폭이 있으니까요. 한 6만 원대까지는 반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5만 원대 후반대 정도 오면 비중이 지금 30%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5만 7천 원대 위쪽에 5만 7천 원 정도 5만 6천 원 정도 위쪽으로 오면 비중만 조금 줄여놓고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도와드릴까요? 3기 1천 3백 원에 50%나 되는데요. 네, 6천 3백 원에 50%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를 언제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달 정도 됐을 것 같는데요. 한 달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매수하고 쭉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네, 이것도 이제... 네, 2차 전쟁 관련주로 해서 많이 오르기도 했네요, 멘토님. 그동안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리면 한번 반등은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장이 지금 흐름을 봐도 상기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뭐 오르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대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거의 한 70%의 종목들이 흐름성이 거의 이런 올랐던 종목들은 계속 흘러내리거나 밑에 있던 것도 더 흘러내리고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반등이 현재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저는 굳이 지금 매도나 이런 관점보다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그쵸? 네, 네. 비중이 좀 많아서 이게 비중을 좀 덜어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기라는 종목이 자동차 쪽에 대한 이슈를 받고 실적도 올해 상반기 때 좀 어느 정도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좋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분명이 분명히 있지만 역시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사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승이 올 초에 이제 우리 자동차나 대형주대 시세 있을 때 같이 편승돼서 좀 갔던 흐름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반등은 한 번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제한적으로 이게 또 더 큰 시세를 주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비중을 여기에 조금 너무 크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니까 좀 줄여내셨으면 좋겠어요. 8,300원 같으면 거의 6,300원 같으면 거의 상단이잖아요. 꼭대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올라오면 제가 한 5,5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번 반등은 있을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한 4,300원대 부분에서 정확한 가격은 아니에요. 이 가격을 콕 찍고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대 부근에 어느 정도는 지지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어떤 흐름성이 나와준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내려오더라도 이 가격을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을 줄 때 5,000원 중반대 정도까지 한 번 반등을 줄 때는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비중이 크니까 일부 비중을 조금 덜어내고 한 30%라도 좀 덜어내요. 50%가 100이라고 치면 30%라도 좀 덜어내서 그 다음 대응을 또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한 5,500원대, 600원대 정도 오면 비중 좀 덜어내고 다시 한 번 또 한 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 뒤로 올라와서 매수가 오면 줄여가서 조금 더 가도 되고요. 거기까지 오면 좀 추가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돼서 또 한 번 다시 보자고요. 아시겠죠?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가격이 내려온 거 손절은 조금 이미 늦었다고 봐요. 늦었다 보고 애초에 손절을 생각하고 들어간 부분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손절 안 했다는 건 손절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고 내가 가져가서 이익을 보고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저는 손절이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비중을 줄이는 건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도 반등이 나오면 줄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비중 축소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인선 ENT. 네, 인선 ENT 매수가랑 비중은요? 13,000원에 30%요. 13,000원에 30%. 배수는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올 봄부터 좋다고 그래서 계속 조금씩 사 모았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인선 ENT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업이죠. 이거 상담 예전에 또 한 번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멘토님, 그렇죠? 일단 폐기물 쪽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이 다 좋아요. 다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가 ESG 뭐 하고 사회 환경 뭐 이런 얘기했던 게 지금 쏙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기후변화하고 뭐고 다 사라져버리고. NFT로 다 몰렸어요. 네, 그러니까 한쪽 완전 솔리브. NFT가 이제 국내 보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으니까 진짜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이 기업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려가고는 있지만 흐름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네.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봐요. 실적적으로도 괜찮고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폐기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인식이 들어오냐 의료 폐기물 얘기 이슈가 됐었던 것도 있고 많은 걸 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산업 폐기물이나 이쪽은 어떤 건설 폐기물 쪽 관련된 모멘텀이 이 시장 환경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게 안정성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 주가의 변동에 너무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고요. 1만 3천 원대 같으면 가격적으로 지금 봐서 이게 상단이다라는 느낌이지만 흐름상으로 보면 많이 올라서 상단이다라는 느낌이지만 나중에 또 올라가버리면 그 자리가 또 싼 가격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치적으로 저는 훼손적인 문제는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시장이 누름장세예요. 그냥 약세로 보여주고 계속 매도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관에서 많이 팔고 있다고 하지만 개인들이 사고 있는 것처럼 매수가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종목별로 따져보면 개인들이 팔고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관점에서 손절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비중 축소는 많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줄이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줄이면 또 밑에 사면 되니까요. 이건 떨어지면 밑에 사면 돼요. 한 1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이러면 밑에 사면 되니까 내가 새로운 비중을 넣는 것보다 이 비중을 줄이고 떨어져서 그걸 다시 사서 그 일시적인 손실을 낳는 걸 다시 회복하면 된다라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대응이 어렵겠지만. 그런데 저는 1만 원 밑으로는 사도 되는 관점인데 그거는 비중을 줄였을 때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위쪽으로 반등을 좀 주면 1만 2천 원대 정도에서 비중을 좀 줄여놓으세요. 네. 지금 좀 강하게 떨어지는 건 이 종목만 그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만 2천 원대 비중을 줄이고 혹시나 1만 원대 밑으로 오면 내가 줄인 비중을 갖고 있다면 그때 조금씩 다시 사서 단가를 떨어뜨리고 목표가를 또 똑같이 한 1만 3천 원대나 1만 2천 원 잡으면 저는 다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그렇게 대응해 나가면 손실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 드릴 테니까 걱정과 우려보다는 앞으로 이 투자의 과정을 내가 잘 대응해 나가는 생각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동양생명이고요. 네. 매수가는 7,017원. 7017이요. 네. 비중은요? 10%요. 네. 7,017원에 10% 알겠습니다. 뭐 아주 크게 손실이 보고 있지는 않네요. 우리 시청자님은.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맨토님. 이건 뭐 배당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배당을 받으시려고 들어갔으면 배당을 받고 끝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시세적인 이익을 보려고 했다라고 하면 저는 현재는 좀 매도하고 현금을 두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뭐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좀 시장성을 고려했을 때 뭐 지금 7,000원대 매수보다는 저는 이 가격으로 오면 하고 아니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6,200원대 아래쪽이면 사고 아니면 좀 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아시겠죠? 아,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거의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큰 손실 없이. 그래서 현금을 조금 더 들고 계세요. 지금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이 가격대에 맴도는 자리에 있다면 현금을 좀 들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동양생명 같은 경우도 오히려 6,200원대 정도 아래쪽에 왔었을 때 천천히 조금 모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 아직 배당에 대한 배당락이 있기에까지 시간도 걸리고 배당을 받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좋은 장이면 미리 사놓고 기다려도 되지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세장이잖아요. 약세장이잖아요. 누구나 느끼는 약세장이잖아요. 그럼 좀 기다렸다가 그때쯤에 또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6,200원대 내려오면 그때 내가 배당 성향으로 하면서 보고 시세 차이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가격대로 매력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추메 없이 기다리다가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하는 게 지금은 추멘보다는 아래쪽으로 이미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는 여기서 현금을 하고 내려온다면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안 내려온 거 제가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정확한 거 없잖아요. 아무도 못 맞춰요. 솔직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200원대 온다라면 대응을 하고 오지 않는다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NHN이요. 네, NHN 매수가랑 비중은요? 8만 9천원에 10%요. 8만 9천원에 10% 언제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어제 했어요. 어제 하셨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와, 어제 8만 9천원까지 왔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8만 9천원? 오늘 하신 거 아니죠? 네. 네. 아무튼, 어쨌든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잘 타신 거겠죠? 일단 오늘도 급등은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더 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올랐다 좀 빠지는데 그래서 워낙 관심이 크고 실적도 좋고 시장에 관심을 좀 갖고 있으니까 뭐 이익 챙기고 다시 사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8만 9천원에 고가에 그냥 종가에 사신 거 같기도 한데 일단은 지금 수익을 실현은 하나도 안 하셨죠, 그렇죠? 네. 안 하셨는데 지금 올랐다 좀 내려오니까 더 갈 줄 알고 들고 있었는데 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익을 좀 챙겨놓고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더 가는 거는 내가 장기 투자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좀 장기적으로 좀 복가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오르니까 또 장기적으로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니세요? 아니, 그래요. 아니, 어제 샀는데 올라서 갑자기 이제 난 짧게 오르는 건 올라탔는데 올라가고 더 오르고 하니까 더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바뀐 게 아닌가요? 솔직히 얘기해요.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장기적으로 가면 지금 시세를 주고 내가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이익이에요. 그러면 지금 좀 챙기고요. 이익을 좀 챙기고 저는 좀 더 내려오면 좀 더 사고 챙기고 다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NHN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주가가 한 방향성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 요즘 최근에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얘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내려와서 눌림이 있으면 다시 더 사고 아니면 지금 올랐다가 좀 빠지고 있으니까 얘가 오르는 부분에서 위쪽에 저항을 느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다시 돌리지 않으면 시간이 또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한 30, 지금 비중이 10%인데 그걸 100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이익을 챙기시고 가격 밑으로 다시 내 매수가 가격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8만 4천 원대 정도, 8만 5천 원, 4천 원 정도에서 팔았던 비중을 다시 또 더 사세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시고 그리고 좀 더 끌고 가보고 더 내려와도 기다려주고 더 내려와서 조금 더 늘려도 되는데 한몫에 확 이게 기준이 없으면 확 늘려버려가지고 또 내려가서 또 마음 아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야 되는데 일단 저는 한 8만 4천 원대, 8만 5천 원대 가격 아래쪽은 짧게 트레이딩이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홀딩도 가능한데 한 3분의 1 정도만 이익을 챙기고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이해되세요? 장기적으로 가면은 필요해요. 네? 장기적으로 그래요. 장기적으로 보든 안 보든 저는 11만 원 정도까지는, 10만 원 정도? 한 11만 원대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흐름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워낙 큰 거래가 나오기도 했고 빠르게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충분히 최근에 들어온 수급은 위쪽의 방향성을 조금 더 열어놓은 것 같으니까 최종 목표가는 한 10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네. SK 디스커버리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5만 4,341원요. 네, 비중은요? 15% 매수요. 아, 10... 비중은요? 비중은 15%요. 15%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매수는 4월 21일 날, 6월 4일 날, 6월 22일 날 개발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고도 계속 밀려나고 있네요, 멘토님. 이 기관이 엄청 사고 있네요, 지난달부터. 네.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일단은 시세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지금 사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자리는 반등이 한 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를 둘 필요 없고 반등이 강하게 한 번 나오면 대응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가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위에 있는데 강하게 한 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거는 뭐 내용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실적도 좋고 뭐가 있고 기관에 사고 있는 거는 다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미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작년에 다 나왔고 오랜 동안, 시간 동안 계속 행복성으로 내려왔는데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왔고 제가 뭐 강의했을 때 어떤 내용인데 30도 밑으로 내려오면 한 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밑에서 사야 된다, 이랬을 때 충분한 조정이 나왔어요. 가격적으로 시간적인 조정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서 이런 자리, 이전에 강한 흐름을 보였던 자리에서 강한 시세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예요. 저는 한 번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매수가 위쪽으로 목표가를 한 5만 9천 원 정도만 잡으세요. 5만 9천 원요? 5만 원 후반대 정도, 5만 6천 원 위로 넘어가면 저항을 한 번 받을 거니까 그 정도만 딱 잡고 더 늘리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한다고 한 번 슈팅이 강하게 나옵니다. 제 예상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제 통계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분석의 어떤 차트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확률을 보시고 5만 7천 원대 정도 이쪽으로 올라오면 이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얘기 드릴게요. 아시겠죠? 더 늘리지 말고 올라오면 이익을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하나솔루션 4만 1,450원에 10% 가지고 있거든요. 네, 4만 1,450원에 10%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요즘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멘토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앞으로 보면은 뒤에 가면 또 올라오긴 하겠죠. 그런데 그걸 과연 기다리실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기다리면서 굉장히 마음 아래하고 속 아프다 그러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보이거든요. 솔직히 개인 투자하면 다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면 나중에 또 웃을 때가 또 와요. 시작이 그렇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좋아, 처음에 작년 초에 정말 힘들어했다가 거기다 올라오니까 또 막 기분 좋아서 막 업되고 좋았다가 지금 또 약해지니까 또 우울해지고. 이건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따질 거 없이 다 반복되는 건데 내려간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가라는 건 내려가면 또 반등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러면 언제, 저기 지금 이거 얼마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거는 이제 저만의 분석이에요.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어떤 가격적인 변화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거래가 동반될 때 그 흐름성이 거래가 늘어나는 초입에 대한 부분들 사고자 하는 생각이 많다는 건 거기에 이슈가 있다고 봐요. 그런 자리가 이 가격대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3만 2천 원대 정도가 돼요. 3만 2천 원 정도. 그 가격대 정도 오면 어떤 지지력은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거기 가격까지 간다는 것도 맞춘다는 것 자체가 그냥 쪽집게예요. 반반으로 그냥 끼워 맞추기밖에 안 돼요, 제가 얘기를 해도. 그런데 제가 대응을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자리는 어떤 대응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기다리는 자리고요. 위로 오르면 지금 사신 가격이 거기서부터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어떤 매도의 심리가 강한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는 3만 원대 정도 오면 지지력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는 또 지지력이 있고 좀 올라갈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대응을 해보는 거고요. 결국 중요한 모든 내용은 내가 어떤 가격에서 사고, 팔고 대응을 하느냐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4만 1,450원이 그러면 저항을 받는 가격대예요. 그 가격대에 올라가면 강하게 어떤 좋은 이슈로 받으면 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가격대에서 계속 힘을 못 쓰고 밀려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이 지금 6월 달부터 계속 그 가격에서 지키다가 깨지고 무너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가격대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밑으로 무너졌는데 다시 올라와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힘 또 강한 힘이 이미 반영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위에서 힘들게 또 더 올라가기에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는 어떤 분석의 방법인데 제가 판단하는 건 4만 1,000 매수가 부근에서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그러면 전문가님, 물타기는 어떨까요? 물타기는 가격이 더 싸져야 되잖아요. 아, 더 싸져요? 싸져야 되잖아요. 3만 원 정도 내려가면 물타기 하면 될까요? 물타기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희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게 맛없어서 지금 이게 맛없는 상태라서 잘 익지 않고 내가 이게 물이 조금 더러운 것 같으니까 이걸 그냥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냥 보이는 게 싫어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물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대응을 하고 어떤 기준점이 있고 그걸 좋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는 관점은 괜찮은데 보여진 가격을 그냥 무작정 낮추기 위해서 대응하는 거는 오히려 계속 내려간 거 지금 사면 계속 내려가는 거에 비중만 잔뜩 늘어나서 밑에서 아무리 더 사도 단가가 안 내려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충분히 살 여력이 있는데 15%, 15%를 한 3, 4번 정도 지금 비슷한 가격대 3% 정도씩 빠졌다, 2%씩 빠지는데 자꾸 사버리면 저 밑에 가서 내가 15% 비중을 사도 내가 들고 있는 게 한 70%를 가지고 있어요. 15% 더 산다고 단가가 훅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은 시장 자체의 약세를 보면 조금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더 늘려도 돼요. 그런데 자꾸 추가 매수를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기다려야 되고, 가격적으로 내려오시는 가격대가 3만 원대에 와서 지지력이 보이면 그걸 보고 그때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고요. 지금은 파는 것만 생각하세요. 올라와주면 여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이 저항으로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일단 팔고 다시 사는 걸 생각하자. 그래서 저는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 먼저 생각하고 있자.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유튜브 상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나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SFA 반도체 7,590원의 20%, 추가 매수하고 평단 낮춰서 기다려야 할지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일단은 저는 이 가격대가 7,500원대 같으면 올라오겠죠.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저는 7,500원이 아니라 7,900원도 기다리면 올라올 것 같아요. 7,900원 자리 정도까지는 그냥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손절의 의미보다는 기다렸다가 7,900원인데 역시 이것도 지금 한 7,500원이 하단이 무너지면서 내려왔다고 보여지니까 일단은 파는 전략이 매수까지 파는 전략이 그 자리 때가 내가 산 가격이 저항을 보일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분석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단 팔고 조금 더 싼 가격에서 다시 사도 되는 거고 흐름을 좀 더 지켜보고 사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무작정 내려갔다가 본전 오면 팔매고 나면 더 가더라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어떤 얘기하는 그런 지표 같은 통계가 그랬다 그런 내용들 가지고 나도 그렇다라는 상황을 만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매수가 오면 비중을 줄이고 내려온 거 다시 사도 되는 거니까요. 전략적으로 가는 건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일단은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손절의 의미보다는 7,500원대 부근 정도 다시 올라왔을 때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시고 다시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구간은 역시 6,000원대하고 이 종목은 더 아래에도 있습니다. 4,800원대 이 종목에 앞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앞으로 다음 볼 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6,000원대와 4,000원대를 조금 가격을 두고 그 안에서만 매매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가져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나야나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2만 5천원에 20% 2만원대에서 추가 매수하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이 가격대가 바로 다음 날 반전돼서 올라가는 가격이 아니고요. 아마 머무를 가능성이 있어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데 20% 비중이 이미 들어간 상황에서 1%씩 사서는 단가가 안 떨어지겠죠. 단가가 안 떨어질 거고 지금 매수가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2만 5천원 같으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주가 자체가. 그래서 저는 급하게 살 이유는 없다. 그래서 2만원대 자리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저는 한 1만 9천원대 정도까지 지금 시장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조금씩이더라도 모아서 그게 이 2만원대 아래 자리에서 조금씩 모아서 그게 5%, 10%가 되면 분명히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 아래에서 급하게 사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밑으로 누르고 있으면 그만큼 가격이 더 싼 매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살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조금씩이더라도 하루에 조금씩이더라도 사셔가지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20% 들고 있다고 해서 20% 살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늘려서 가는 때까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정말 조금씩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그걸 못 지키고 확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조금씩 한번 사보시고 이후에 효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금 사신 가격보다 충분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만6천원대까지는 홀딩하고 그 위에 올라올 때 점진적으로 매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문정순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마트 17만2천원에 40% 왜 이렇게 계속 밀릴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시장이 밀리니까 같이 밀릴 텐데 이마트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조금 행보성이 더 있을 것 같고요. 박스권 행보성 같은데 옆으로 조금 더 행보성 흐름을 보일 것 같고 일단은 박스권이죠. 그냥 옆으로 행보성으로 박스권 흐름을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 초에 어떤 시세가 있었던 하단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열리면 14만원까지도 조금 열릴 수 있는데 14만원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14만 5천원 정도 되겠네요. 이 가격대까지는 그리고 상단에 지금 최근에 고점이었던 17만원 정도 이 가격대로 어떤 박스 행보성 흐름을 조금 더 가져갔다가 이마트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기보다는 한 번의 시세를 위쪽으로 좀 더 가져가서 한 20만원 정도까지는 이마트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는 나올 것 같거든요. 장기성 흐름이라면 하단에 15만원 아래쪽이겠죠. 이 가격대에서 점진적으로 비중을 조금 담아 장기적이라면 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가격대 담아가시고 위쪽에 올라오면 최종 목표가는 20만원 잡고 위에서 수익을 수익일 때 수익을 챙겨가셔도 되고요. 최종 목표가는 한 20만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곧바로 전화 연결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쿠코온. 네, 쿠코온 매숟가락 비중은요? 7만 9천원의 30%요. 7만 9천원의 30%요. 지금 수익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네, 네.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이번 앞에 양봉 상승 때 그때 매수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보고 있고 마이 데이터 사업 관련해서 워낙 앞으로 성장성도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그럼 전략을 한번 짜볼까요? 뭐, 연말에서 내년부터 어떤 내용이 나올 거잖아요. 어제 8월 달부터 어떤 내용증이 있었지만 그게 뭐 시장에 어떤 관심성도 없었고 그런데 내년부터 내용은 나오겠지만 기업성도 괜찮고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주가의 자체도 크게 시원할 만큼 큰 상승도 없었다고 판단되니까 일단 조금 더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이익을 내고 계신데, 그렇죠? 네, 네. 조금 더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일단 행보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긴다라고도 보기에 단기성 조금 잡아놓고 가고 있는데 이게 위쪽으로 열리면 계속 조금 더 보셔도 되고요. 아래쪽으로 열리면 좀 챙겼다가 다시 쪽 아래쪽으로 갈 때 재매수 관점도 보셔도 되고 현재 관점은 좀 홀딩하셨다가 위로 올라오면 한 9만 원대 위쪽으로 갈 때 비중 조절해나가면서 이익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신고가를 이 흐름성에서 위쪽으로 신호를 주면 저는 신고가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9만 원 위쪽이 돌파가 다시 돌파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약세를 보인 데서 행보성 흐름이잖아요. 좀 기다려보고 수급적인 부분도 잠깐 한번 봐드리면 기간에 연기금 매도는 있는데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시세적으로 조금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기간 또 다시 연기금의 매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수급적인 문제는 크게 없으니까 홀딩하셔도 되고요. 홀딩하고 9만 원 돌파 시에는 이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으로 신고가까지 조금씩 분할 매도 쪽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괜찮으니까 좀 더 지켜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FNC 엔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100원의 10% 8,100원의 10% 그러면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한 한 달 정도 다 돼갑니다. 3주, 아, 석 달이요? 아니요, 3주 정도 됐어요. 아, 3주 정도요. 네, 예. 오늘 깜짝 놀라셨겠어요, 시청자님? 네, 그랬으면 갑자기 끝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보고 놀랐습니다. 폭포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멘토님? 네, 이게 내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사를 못 봐서 악재는 따로 뜬 건 없거든요, 지금? 거래가 없고요. 실적도 없네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거래도 어떤 시장에 관심을 끌만한 거래도 없었고 그냥 엔터 쪽에 흐름이 좋으니까 같이 올랐다가 그냥 단발성 차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말고는 해석이 될 수가 없고요. 지금 실적이다. 어떤 이슈가 시장이 주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큰 흐름성이 안 나오니까 실적이 좋다 해도 빠지고 안 좋다고 빠지는데 좋다, 나쁘다 따질 거 없이 그냥 흐름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차익인 것 같아요. 물량 자체도 크지 않고 금액적으로도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적은 건 아니지만 어떤 단발성, 어떤 세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들어온 물량은 그냥 차익 실현 낸 것 같아요. 내용은 저도 확인해 안 돼서 흐름성은 없지만 이거는 들고 가는 쪽보다는 잘라내는 쪽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익은 있었지만 굳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보 상황에서 빠지는 거를 내가 불안해하면서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라내고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 부분이잖아요. 이익 났던 건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히 그냥 매도하시고 현금 들고 다른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안내비요. 네, 안내. 매수가랑 비중은요? 7만 8천원은 30%요. 7만 8천원은 30%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한 20일 됐어요. 이틀 정도 되셨어요. 한 20일이요. 네, 일주일 정도.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좀 변동성이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회장님? 기대가 끝났잖아요. 이 종목 저번에 상담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고 하면 대선에 안 나가고 그냥 안내비 자체적으로 본다면 그냥 좋은 흐름에 우상향을 하고 추세적으로 갈 거라고 했는데 테마성으로 자꾸 엮이니까 시세가 좋을 땐 엄청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대응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대통령이 되면 난리 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도 우리가 서연인 윤석열 씨나 홍준표 씨 관련돼 있을 때 어떤 결정이 나와버리니까 주가가 하한가를 가버리고 대선 후보로 당선이 됐는데도 그날은 좋았다가 다음날 다시 다 빼버리고 다 내려가 버리잖아요, 주가라는 게 그게 이제 테마거든요, 그렇죠?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그런 대응을 내가 예측하고 싸게 사놓고 기다리지 않는 이상은 대응이 어려워요, 올라가고 이런 흐름에서는 안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힘 또 굉장히 미미하고 저는 이거는 최근에 어떤 매수가 영역까지는 한 번 더 올 수 있으니까 매수가에서 매도하시고 위로 올라가는 거 자꾸 생각하고 상상하지 마시고 과감 매도하시고 현금 들고 조금 다른 쪽으로 보세요 아시겠죠? 아, 그럼 제가 상 금액 오면은요? 네, 한 7만 7천 원 정도 오면은 그냥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5성 첨단 소재요 매숟가락 비중은요? 네, 4,500원에 20%요 4,500원에 20% 알겠습니다 종목도 계속 밀리고 있네요 멘토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뭘 어떻게 얘기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슈가 된 건 분명히 있잖아요 뭐 마약이죠, 이거는 그냥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의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주가가 거의 제자리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의 꼭대기 위해서 사셨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보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저 밑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꼭대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전에 나왔던 작년 말에 나왔던 가격대가 이건 올라도 이 가격 4,000원 부근일 거고 지금은 또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또 작전성 흐름이 또 나올 수 있고 앞에 워낙 거래가 그 당시에 워낙 시장에 관심을 듬뿍 받은 주도적인 흐름을 보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기업이더라도 흐름은 보였었고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윤곽은 있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고요 실적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있고 일단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렸다가 제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은 없지만 일단 3,500원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요 이전에 3,500원, 6,000원 정도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그 가격 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문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가격에서 일부 비중을 좀 줄이지 않고도 문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위로는 제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섣부로 예측했다가 4,000원 올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오고 그걸 3,600원 왔다 다시 빠지는 것도 기다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3,500원 정도 이쪽으로 올라오면 강하게 올라올 거예요 상한가하고 강한 흐름이 있었으니까 그때 대응을 일부 해주시고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나 꼭 상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선생님한테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네, 얘기하세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번에 5월달에 전환사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전환사체 그런 거 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환사체는 시장에서 일단 악재로 반영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유튜브 강의할 때 그런 때 오셔서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악재로 반영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도와드릴까요? 네, 현대 그린푸드요 네, 현대 그린푸드 매숫가량 비중은요? 9,740원에 한 20% 정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9,740원에 20% 네 현대 그린푸드는 어떻게 보세요? 맨터님 느림보잖아요 네, 가끔 갑자기 튀어 오르는데 느림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느림보예요 네, 그래서 느리게 가겠지만 이건 건 시세적으로 짧은 시간에 어떤 이익을 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느긋하게 기다리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데요 네 어제 경동나비엔 때문에 깜놀해가지고 이것도 자꾸 내려가니까 또 네, 경동나비엔이 떨어지면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런 거 모르고요 사실 주식한 지 딱 10개월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한창 없어가지고요 오랜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옛날 젊을 때는 주식을 좀 했는데 어머, 저는 그 첫 경험을 했어요 제가 직접 간접적으로도 그런 걸 보질 못했는데 어제 3시경에 잠깐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뻔널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도 그럴 수 있어요 주가라는 게 어떤 시장성에 따라서 누군가가 많이 팔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내려간 만큼 또 돌아올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내려갈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또 올라올 수 있다고 했을 때 점진적으로 내가 대응을 하느냐 못하느냐 대응을 못할 것 같은 매초에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만 딱 드릴게요 그때 오면 파세요 목표가는 1만 300원 정도 드릴 테니까 1만 300원이에요 그 가격에 그냥 올 때까지 두셔도 저는 이익을 낼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만 300원 목표가 잡고 그런 걱정하고 투자하지 마세요 1만 300원 목표가 드릴게요 아니, 걱정 안 하죠 아시겠죠? 제가 나이가 뭐 저긴데요 이거 하고 걱정하고 네, 알겠습니다 1만 300원 목표가 드릴게요 네, 시간 관계상 또 다른 분들의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신성 ENG 3,500원의 15% 작년에 물려서 고생 중입니다 현금 보유 중인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멘토님? 3,500원 까마득합니다 솔직히 까마득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것보다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가격이 낮은 가격에서 더 사거나 지금에 사봐야 별 큰 효율이 없을 것 같고요 사서 더 떨어지면 진짜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약세장에 사려고 하지 말고 조금 시장을 기다렸다가 시장의 반전이 좀 나타날 때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이 기업이 내일 돼서 번쩍하고 그냥 돌아날 거라는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굳이 사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장의 약세면은 내가 사려고 하는 가격대를 더 낮추고 과거의 어떤 흐름성에서 지지려고 보일 수 있는 강한 흐름이 있었던 구간 상한가 가격에서는 이때는 팔지 않고 샀던 때예요 그러면 이 가격대에 온다는 건 사고자 하는 심리가 또 똑같이 발휘될 겁니다 저는 그런 걸 통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할 건 아니다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 줄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반등폭은 최근에 나왔던 2,600원 돌파하면 3,000원까지도 2,900원 정도까지도 갈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요 시장의 어떤 흐름성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뀔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어떤 대응보다도 기다리자라고 얘기 드리고 일단은 한 2,800원 정도 올라오면 추가자 더 올라올 겁니다 3,000원 가격대에 온다고 하면 비중을 일부 30% 정도만 줄여놓고 한번 기다려 보시면 추후 대응이 가능하다 아래쪽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한 전 1,900원대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 안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콩벌레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교촌 FNB 19,300원에 50% 꼭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작년에 상장되고 공모가 그 상장 첫날 올랐던 가격대까지도 아직도 안 오나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이 이래서 그래요 제가 뭐 더 얘기 드릴 것도 없어요 시장이 안 좋은데 뭐 이게 지금 뭐 어떠해서 빠졌습니다 라고 뭐 어떤 시장이 이 종목이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뭐 오늘 똑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고 만 9,000원 같으면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좀 약세를 보이고 시간적으로 내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종목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생기는 거고 30%, 40%, 50% 빠진 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반등이 반드시 있을 거고 그 반등이 오고 난 이후에 비중 조절이나 어떤 부분에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꾸 뭘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시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대응하지 않고 조금 기다리고요 이 만 9,000원 가격대는 사지 않아도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응하지 않고 그대로 홀딩하고 만 9,000원 때 매수가 오면 전화 한번 주세요 그때 다시 대응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NFT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메타버스와 NFT 등 이렇게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NFT 코인에 올라타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바른손, 게임빌, 엠게임, NHN까지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른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열사인 바른손 랩스가 NFT 마켓 플랫폼이 엠플라넷을 론칭했다고 밝혔습니다 NFT 작품 24점을 완판했다라고 밝히기도 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가 신고가라 보시면 되겠네요 5,2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게임빌 역대급도 3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업으로 기업 날 발만 추겠다라고 밝히면서 2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13만 4,5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2차 전지 보겠습니다 테슬라 지금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테슬라 전현직 임원들도 최근에 수억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전기차 종목군이 부진하게 움직이면서 관련 종목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해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배터리 화재에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충당금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꾸준히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4%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73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윙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긍정적인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더 갈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었는데요 외국인이 7거래만의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2.8% 빠지면서 54만 1,6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악재가 하나 있었죠 식약처로부터 보톡스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출하 승인을 받지 않은 보톨리눔 톡신 제재를 국내에 판매했다라는 것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고요 휴제 같은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하한가 근처까지 밀리면서 신저가 13만 9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좀 줄여가고는 있는데요 여전히 두 자릿수 급락하면서 19%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오늘 16%까지 주가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장중 바닥을 만들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7% 하락하면서 8만 7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디커플링 기조가 심화가 되고 있지만 상승이 아닌 하락에는 지금 동조화되고 있는 아쉬운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부재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오늘 거래소보다 코스닥에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면서 활발하다라는 특징도 있으니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8% 가까이 빠지면서 2939선 코스닥도 1.5%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1000선 무너졌습니다 99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첨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의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즉 없고요 언제나